오늘은 아카리츠무기 주연, 신입 간호사의 순환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있는 병원, 이 병원에는 어여쁜 신입 간호사 아이코가 있습니다. 예쁜 외모와 밝은 인사성, 모두 그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코는 의사선생님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병원에 의료가시를 주장하며 퇴원을 안하고 있는 진상, 타야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패를 부리다 신입 아이코을 보고 관심을 보입니다. 타야마는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기로도 유명합니다. 그날 오후, 퇴근하려고 하는데 교대 근무자인 타카나의 결근으로 연장근무를 받게 됩니다. 타야마는 타야마는 마사지를 요구합니다. 하는 수 없이 자리로 돌아가는 아이코. 타야마는 마사지를 요구합니다. 마지못해 마사지를 하는데 성희롱만 당합니다. 며칠 뒤 사람들과 영상을 보고 있는 타야마 아무래도 다음 목표는 아이코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영상의 주인 타카나는 타야마의 괴롭힘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거기다 부인의 이혼욕으로 걱정이 많아지는 의사는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본심을 말해버린 아이템 타카나의 용인이요 그리고 몰래 지켜보고 있던 타야마 증거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날 밤, 야간 근무를 하는 아이코를 협박하는 타야마 의사 선생님께 피해가 될 것 같아 무력하게 다하고 맙니다 다음날 타야마를 단독 병실로 보내는 의사 그리고 병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타야마를 퇴원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코 결국 타야마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의사와 병원을 위한 아이코의 마음은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아, 맞아. 여자와 집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끌어서 얘기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응 3년이었다 결국 타야마의 요구대로 움직이게 된 아이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